안녕하세요. 빛일일사입니다.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잘 하셨나요? 이제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가슴에 대한 운동입니다. 체계적인 운동으로 탄력있는 가슴을 만들 수 있어서 배운대로 열심히 하셔서 몸장에 도전해 보세요. 트레이너 선생님의 주의사항을 잘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해 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영 트레이너입니다. 이번에 배우고실동작은 스태걸 핸 푸시업 동작이 되겠습니다. 손의 위치가 달라지는데요. 한 손은 기본 푸시업 동작 위치에 놓고 다른 손은 약간 앞으로 뻗어줍니다. 그리고 푸시업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가슴이 약간 위로, 한쪽이 위로 뒤틀리면서 푸시업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슴을 더 대각선 방향으로 더 넓게 찢어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더 자극을 주는 거예요. 다양한 각도에서 자극을 주기 때문에 가슴이 좀 더 쉽게 늘어날 수가 있겠죠? 한 가지 방법을 하는 것보다는 옆으로, 앞으로 이렇게 늘려주면서 자극 주면서 하면 더 늘어나기가 쉽잖아요? 가슴을 더 늘려서 더 크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운동 동작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 가슴의 변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역시 관심을 가져주시고 효과가 반드시 있는 그런 동작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운동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역시 우리의 신체 부위를 이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우리의 효과적인 그런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와우, 오늘 힘드셨죠? 이제 회원님이 혼자 5세트 반복해 보세요. 물론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파이팅!